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한 국민안전 채널 인큐티비입니다. 오늘의 사고는 경부고속도로 동탄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입니다. 그런데 갓길 부근에 견인 차량만 보이고 사고치량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견인 차량들의 움직임을 보니 사고 차량은 도로를 이탈해 경사로 아래로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공사 구간이면서 곡선 길에서는 필히 감속운전 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아무튼 레이싱장이 된 고속도로에서 오늘도 사고 없는 하루 보내세요. 사고 구간에서는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속운전 및 집중운전으로 안전운전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안전 채널 인큐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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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